롯데알들 혼자 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롯데알드에서 프렌치 레볼루션을 탔는데 넘어질 없다 사람은 되게 한적한 느낌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높이면 안쓸래 그냥 안쓸래 어차피 그냥 내가 내 영상 찍는 건데 그치 높이만 써야 되나? 하여튼간 밥을 먹고 시작할까봐요 비와서 아틀란티스도 안하고 있는데 곧 이따가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안하고 있으니까 여기 실내에 짬뽕이 그렇게 맛있거든요 비싸긴 한데 맛있어가지고 그거는 먼저 먹고 시작할까봐요 먹고 시작하는 게 답인가? 아니면 뭐가 답일까? 하긴 혜성특급은 약간 실내 느낌이라서 야외에 있는 실내에 있는 거라서 그냥 그거나 먼저 탈까? 제가 화장실에 자주 가거든요 어쯤에 자주 마려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갈 거예요 아마도 오늘 화장실 다음 늦게까지 아니 그 마무리할 때까지 있을 거면 한 열 열두 번은 하지 않을까 화장실 도착했어요 끌게요 학생들도 통계 한국 태어민 한국 태어민 한국 태어민 한국 경제